어린 시절 제가 살았던 곳은 부산 광복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일본 수입 상품이 넘치는 국제시장과 보수동 헌책방 골목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깡통 골목의 여기저기를 구경할 때면 어린 저에게 그곳은 정말로 신세계처럼 보였습니다. 난생처음 보는 가전제품과 화려한 주방용품들로 가득한 갈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또 용도는 알 수 없어도 화려한 디자인이 너무나도 예쁜 일본제 그릇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제접시나 물건을 하나씩 살 때마다 나도 곧 써볼 수 있다는 기쁨에 설레이던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보수동 책방 골목을 자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일본 인테리어 잡지를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접지에 깡통 골목에서 보았던 가전이나 접시가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신기하던지 멋진 가구나 소품, 따뜻한 공간 장식을 보며 머릿속으로 나만의 공간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꿈꾸던 나만의 공간을 저는 어느정도 잃은 듯합니다. 지금 저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에서 원하는 것을 채워가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올해로 혼자 산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나이도 꽤 많이 먹었죠.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에서 취직했을 땐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하숙을 했고 2010년 1월부터 일본에서 살게 되며 진정한 1인 생활자의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밥상이나 4명을 위한 것이나 양만 차이나 예쁜 음식을 차려내는 소고로움은 크게 다르지 않죠.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4인 가족 살림에 필요한 것이 10가지라고 했을 때 1인 가구 살림에도 그 10가지는 필요합니다.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1인 가구를 위한 살림이라고 해서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과 살림을 혼자 다 책임져야 하는 저와 같은 일인 생활인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요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집을 어떻게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을 수시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을 때 저는 참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 잡지나 인테리어 책에서 보았던 것을 떠올리며 꽤 많은 쇼핑을 했죠. 그런데 살림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았던 그런 쇼핑은 비싼 돈을 들여 예쁜 쓰레기만 늘린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땐 근사하기만 했던 물건들이 막상 우리 집에 두면 왠지 어울리지 않았고 활용도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테리어 잡지 속에서는 화려하게 빛나던 물건들이 왜 우리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 당시에는 도통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조금씩 제대로 된 내살림을 꾸려가면서 저는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턱대고 사들였던 그 수많은 물건들에는 저의 취향이 담겨 있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런 무늬, 이런 색깔, 이런 용도라는 깐깐이 물건을 고르고 고집하게 되는 이유 물건을 고를 때의 중요한 기준 취향이 빠졌던 것입니다. 취향이라는 것은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 같은 자신만의 조건입니다. 나의 취향이 담긴 물건을 고르다 보면 일부러 비슷한 물건을 찾지 않아도 어느새 내 집에는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물건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특별히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그 공간만의 분위기가 생겨납니다. 내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인테리어 잡지 속에 화려한 가구나 소품들은 시각적인 대리 만족감을 주는 물건일 뿐입니다. 나름의 물건을 고르는 명확한 기준도 생겼고 이왕이면 이런 것으로라는 고집스러운 조건도 꽤 많아졌습니다. 나만의 취향적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취향만을 앞세워 물건을 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 취향의 물건이라 해도 관리하지 못할 것은 사지 않는다라는 나와의 약속을 언제나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쯤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급했고 즉흥적이었습니다. 뭔가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바로 해버려야 하는 성격이었죠. 그런데 막상 살림을 살아보니 그 즉흥적인 성격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건을 사는 일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필요가 아닌 단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즉흥적으로 물건을 사서 집에 들이다 보니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내 집을 적잖이 채우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관리가 어려워 사용하기 힘든 물건은 절대 사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정하고 물건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다 보니 쇼핑의 실패에도 불필요한 물건에 들이는 일도 점점 줄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내가 좋아하는 물건만 있는지 그런 집에서의 일상은 얼마나 가뿐한지 모릅니다. 저는 산림의 중심은 주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스테인리스 싱크대 찬장에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새하얀 그릇 눈부신 햇빛 사이로 펄럭이는 린넨 행주 나뭇결이 살아있는 도마 산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자연스럽게 이런 풍경들이 그려집니다. 늘 이런 공간이 로망이라서 집을 구할 때도 저는 부엌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림을 해보니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아름다운 주방을 위해서는 부지런함이라는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특히나 부엌은 물과 기름 등의 다양한 재료들을 쓰며 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곳이라 쉽게 더러워지고 수시로 치워야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가 조금이나마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주방은 최대한 비워두려고 합니다. 가스레인지 주변도 벽면도 웬만해선 비워둡니다. 물건이 없어야 기름이나 양념이 튀었을 때 바로 닦기 쉬우니까요. 또 조리대 서랍은 플라스틱 박스로 구역을 나누어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수납해 두었습니다. 토치나 라이터, 고무줄 등 부엌에서 필요한 자잘한 것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둔 것이죠. 이렇게 용도별로 내가 찾기 쉬운 방법으로 수납하는 것 이런 기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혼자 살 때 이상적인 냉장고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저 역시도 아직 정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는 비교적 작은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혼자 독립해서 자취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냉장고를 채우기 바빴습니다. 슈퍼에 가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 요리해 보고 싶었던 것 할인 판매하는 것 등 언젠가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식재료들을 사드렸습니다. 샀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요리 다한 기분이 든 데다 냉장고를 채웠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요리하지 않아도 마음이 넉넉했습니다. 덕분에 꾸역꾸역 산 재료들은 포장된 그대로 냉장고 안에서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상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 일쑤였고 저는 이런 일을 핑계로 삼아 요리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산림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사실 냉장고 채우기는 아주 쉽습니다. 비우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는 냉장고가 가방과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큰 가방일수록 많이 담게 되죠. 공간이 충분하다는 생각에 당장 쓸모는 없지만 필요해질 수도 있는 것들로 이것저것 챙겨 넣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클러치백을 들 땐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만 넣게 됩니다. 그렇게만 가지고 외출해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냉장고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 그만큼 자꾸만 채워 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작은 용량의 냉장고 한 대 뿐이지만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매일 한 끼 이상을 집에서 먹는 편인데다 샌드위치나 야채수프 등을 도시락으로 싸가기도 하고 일주일 중 닷새는 집에서 새끼를 모두 해결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집밥을 자주 해 먹지만 지금 있는 작은 냉장고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주 5일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에게 주말은 정말로 꿀과 같은 시간입니다.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만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요. 주말에 늦잠을 자고 늦이 막히 일어나면 모아두었던 빨래를 정리해 세탁기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아침거리를 꺼내면서 냉장고와 냉동실 체크를 합니다. 남아있는 식재료를 체크하고 나면 스마트폰 노트에 사야 할 것을 기록해 둡니다. 일주일 동안 쓰고 빨아둔 행주들도 다 꺼내서 큰 냄비에 담고 뜨거운 물과 세제를 부어 가스레인지에 올려 삼습니다. 제가 부엌 살림 중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행주입니다. 제가 요리하는 곳에는 항상 행주 두 장이 있습니다. 한 장은 마른 채로 한 장은 물에 적셔서 사용합니다. 재료를 다듬으며 생기는 물기도 바로 닦아야 하고 냄비에 국이 넘쳤을 때도 기름이 튄 곳도 싱크대의 주변도 모두 행주로 닦아줘야 하니까요. 이렇게 부지런히 사용한 행주를 그날그날 세제로 빨아서 널고 주말에는 삶아서 햇볕에 말려주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슈퍼에 가서 일주일치 장을 봅니다. 장본 것을 정리하고 저녁을 먹고 나면 주중에 해먹을 식재료를 손질해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바로 요리할 수 있는 믹재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꽤 든든합니다. 적어도 사흘 또는 일주일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제가 거의 하루 3끼의 집밥을 먹는 일이 가능한 이유 또한 이렇게 휴일의 반나절을 바쁘게 움직여 미리 준비해둔 요리들 덕분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휴일을 보냅니다. 일종의 주말 루틴인 셈이죠. 어찌 보면 쉴 새 없이 살림에만 매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밋밋하고 지루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단조로운 날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익숙하게 이어지는 생활 패턴이 내 삶의 결을 단단하고 매끄럽게 만들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살림살이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돌보는 일이기에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살림은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노동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루한 노동 끝에는 분명 즐거움이 있습니다. 매일 묵묵히 내 손길이 다 쌓이는 시간들은 나이태처럼 시간이 갈수록 짙어지고 단단해져서 일상의 평온함을 만들어주니까요. 저는 그런 잔잔하고 매끄러운 일상이 참 좋습니다. 건강한 일상을 꾸려나가는 일이 참 즐겁습니다. 매일 따뜻한 아침밥을 지어먹고 도시락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 집에 돌아와 저녁을 만들어 먹고 주변을 정돈하고 나만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만의 세간을 가지고 지킨다는 그 유일함과 소중함을 오늘도 저는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CAPTIONING MARchING 감사합니다.